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쿼드리가 CX 사태가 우연히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를 첫 번째 이슈로 삼아 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공동 창업자 마이클 패트린이 금융 관련 범죄 경력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쿼드리가 CX는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는 제롤드 코튼 대표가 급사를 했죠. 그러는 바람에 현재 키를 찾을 수 없어서 많은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가고 있는데요. 패트린은 2010년에 코튼 대표와 갈등으로 회사는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트린이 현재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직관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트린이라는 사람이 범죄의 사실을 감축해서 두 번이나 개명,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가 있냐 찾아봤더니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다크웹이 뭔지 아시죠?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해커들과 거래를 했는데, 이 해커들과 뭘 거래했냐면 150만 개나 되는 신용카드와 은행 연계된 카드 정보를 밀거래해서 2005년도에 미국에서 절도미 신용카드 사기 혐의로 18개월 실형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름이 오마르 다나니였다고 하는데, 패트린은 현재 자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범죄 기록을 삭제를 시도했다는 확인도 현재 블룸봉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쿼드리가 CX 사태가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현재 블룸봉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대표자들의 문제,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CBOE,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중단했다. 이것은 바닥이라는 신호다라는 뉴스가 들어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이언 켈리, 유명하신 분이죠? 암호화폐의 애널로. 이분이 CNBC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주장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역대 최악의 장세를 갖고 현재는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시카고 옵션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개발을 출시로 중단한 것은 아주 긍정적이다. 현재 커스터디 플랫폼, 그러니까 거래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ETF 승인 임박, 피델리티나 벡트 같은 데가 투자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선물의 필요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시카고 옵션거래소의 선물 판매 중단은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뉴스라고 폐허를 했다고 하고요. 결국 시장의 바닥을 시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많다. 또 3천 달러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그런 표현까지 썼다고 합니다. 참고로 시카고 옵션거래소는 3월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추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면, 당분간 비트코인 선물 계약 출시 계획은 없다고 이야기했다는데요. 최근에 출시된 비트코인 선물이 6월의 만기가 도래된다고 합니다. 자, 브라이언 켈리의 이야기를 뒤집어 정리해서 보면요. 결국 현재 시카고 옵션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출시 중단한 건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선불보다는 더 긍정적인 현물 시장이 형성될 것 같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삼아갔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정서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기삼리구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